줄기세포 화장품의 새로운 혁신 에그스템셀 탄생 미국의 셀리온과 한국의 오바코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에그 프로이포텐츠 셀 스킨케어 프로그램은 1단계 액티베이터 앰플로 세포재생 지원 피부가 탱탱해지니까 얼굴 윤곽도 또렷해지고 2단계 리즈버네이션 세럼으로 피부 개선 지원 심지어 더라고요? 범버섯? 피부 올리고 심했는데 싹 없었어요 유정난 줄기세포의 빠르고 놀라운 피부 개선 효과 에그스템셀 프로그램